아 성훈씨와 아비가 모임이 있네요 우정패딩즈 네네 어떤 모임이에요 이게? 패딩 입고 모이나요? 네 뭐 패딩도 있지만 그냥 자주 모여서 수다떨고 놀고 하는 그런 이제 멤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카이씨도 있고요 엑소 카이씨 네 태민씨도 있고 지민씨도 있고요 아유 멤버들이 그냥 아주 티모테오라는 형도 있고요 네 문규 형도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나요? 저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신청서 넣으면 되나요? 나이 제한이 있나요? 키 제한이 있나요? 뭐가 있나요?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?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? 아니요 제한이 제한이 없다는데 제한이 없다며 그럼 난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예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아 저만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선뜻 입이 잘 안 벌어지네 네 어쨌든 제가 안 벌었네